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면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교파, 종파가 많습니다 장로교, 침내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그리스도교회 많은 그런 이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파가 갈라져 있고 종파가 많아요 또 장로교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교에서도 합동축, 통합축, 또 합동중앙, 합동개혁, 합동보수 이렇게 해서 또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장로교는 장로정치라고 해서 칼빈주의를 신봉을 해요 그런데 감리교는 웨슬리안주의라고 해서 또 그런 감독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감리교라고 한 거고 침내교는 장로교는 세례를 주지만 침내교는 꼭 침내를 줘야 돼 성경에 써졌을 때 성령의 세례 이래도 거기 침내교에는 읽으면 딱 어떻게 읽어요? 성령의 침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라겠는데 그분들은 거기 세례라고 써졌어도 어떻게 돼요? 꼭 침내로 읽어요 왜? 침내를 강조하는 성결교는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데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을 태동하게 된 게 보면 성령운동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러불러 성령충만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초대교로 돌아간다 환원운동을 시작해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교회는 초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것 때문에 또 혹은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아니면 똑같은 장로교회에서도 보통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로 나눠지는데 왜 갈라지게 됐냐면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신학적 견해 때문에 그냥 예수교 장로회는 좀 보수적인데 기독교 장로회는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문육한 목사, 문동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데모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유신헌법 철폐하나 독재 타도하자 이런 게 신학이 뭐냐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게 영향을 받으니까 예수교 장로회는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예전에 기독교 장로회는 사회정의, 사회구원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교리, 신학, 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는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도 갈라진다 있잖아요 통합 측, 학동 측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똑같은 갈빈주의를 가르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교권 싸움이라고 해서 좀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기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똑같은 교리를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아직 이렇게 태동이 안 됐을 때 이 지구상에는 정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온 민족적 전체가 믿는 그런 나라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도 이렇게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세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렇게 파가 갈라진 거예요 바리세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문자적으로 믿고 내세와 천국과 지옥, 심판을 믿고 부활과 천사 이런 것들의 존재를 다 믿어요 그런데 에세네파도 역시 믿지만 굉장히 사람들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하였던 사람인데 급력과 고행, 경건을 아주 굉장히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굉장히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 레이지파 가운데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독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이나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정치적인 그런 야육이 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내들이네 라고 하는 그런 공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에 70인의 그런 공회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이 성경에 대한 학자들, 온랄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내세,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사의 존재, 심판 이런 것을 다 부정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부정해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영혼 멸절설, 영혼이 소멸되면 영혼 소멸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뭐 천국지옥, 나중에 부활한다 이런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오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고 그거 한 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다가 코가 납작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어떤 학문적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런 것 때문에 우월감이 강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예수를 그냥 시험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예수를 그냥 올무에 들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 그러니까 그 아내의 형수와 장가를 들어가지고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제일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안 낳고 죽게 되었다 이거 그래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을 형수가 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셋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셋째도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또 넷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넷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일곱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즉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렇게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런 즉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그러면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다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고 하여튼 안 좋은 사람들은 나쁜 데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보면 무슨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보면 머리 같은 그런 데는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라는 게 사유재산에 속해요 그러잖아요 사고 팔고 이렇게 사유재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토지가 우리와 같이 어떤 사유재산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애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꾸린 가난 땅으로 인도에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지를 사고 팔고 말해요 만약에 어떤 빚져가지고 팔게 되면 다시 7년이 되면 돌아가게 되고 아무리 오래가도 50년 되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서 그 집에 딸만 있었어요 딸이 여러분 보세요 루벤 지파에 있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집 가버리면 땅이 이리 옮겨가져버리잖아요 절대 이건 안 돼 결혼을 해도 루벤 지파에서만 해야 돼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옮겨가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보물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돼요 잘 지키고 그것을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결혼을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낳으면 첫 번째 그 자식을 형의 호적에다 한마디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의 받은 기업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 동생이 들어와 또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수 역시 또 자식 없이 또 죽어 일곱 가지 이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그래서 이런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때는 시집장가 간다고 안 간다고요? 좀 여러분 서운해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난 좀 부활할 때는 지금 신랑하고 지금 남편하고 안 살고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부활 때는 시집장가 간다 거기서는 그리고 또 거기서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이렇게 성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서 어떤 변화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병들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성경의 부활에는 크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이 믿는 자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죠 그다음에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가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 그런데 불신자, 안 믿는 자의 부활은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서 그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없다고요?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여러분은 어떻게 굉장히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단들이 나오냐?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푸니까 이단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이 사두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읽지 못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호랩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랩산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오 이사기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사기 야곱이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사기 야곱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내세에 죽지 않고 뭐하고 있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부활해서 영혼이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성경 66권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믿는 사람들이냐면 모세오경 장세기 그 다음에 추레우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곳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가 어디가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다시 부활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서 부활은 없다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레우기 3장의 호랩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 땅에 살려왔고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었지만 산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내세에서 지금 살아있고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한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성경에 하나님이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그걸로 다 끝이지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린 여화증인 안식일교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서 죽으면 끝이고 이 땅에서 영혼이 안 죽고 산대 나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게 지금 이단교파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자기들의 창시자도 다 죽고 안 죽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고 이 땅에서 영혼이 산나가면서 그걸 믿고 있는 거 보면 나는 기가 막혀요 그게 보면 그런데 신천지도 여러분은 어떻게 안 죽고 어디서? 이 땅에서 영생한데 이 땅에서 옛날에 영생교라고 해가지고 조의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안 죽고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고 해가지고 영생교예요 여러분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고 성경이 뭐라고 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요 다 죽어 그런데 안 죽은데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다시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오늘 사독의 파가 그런 파다니까요 죽음의 끝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중에 부활하고 심판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에도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성경에 보면 그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해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를 부활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 교주가 유교에 죽었잖아요 다시 못 살았어요 여러분 불교에 석가가 죽어가지고 다시 못 살았어요 어디에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사독의 늘처럼 부활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믿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럼 부활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잘 들어봐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펼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부활신앙이 이거예요 두 번째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영혼으로 살리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장차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장차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져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교회 다닐 사람들이 창조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생명의 부활로 나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를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 잘못 해석합니다 이 단대로 여기서 봐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지 않냐 그런데 왜 죽어? 이렇게 한다 이게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잘 해석 못하면 이런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오 생명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뭐를 한다고요?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죠 나라의 죄를 짊먹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는 것을 믿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내가 죄사 안 받고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확실히 이걸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내 죄를 짊먹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걸 안 믿으면 이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확실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부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이 죽은 자고 어떤 사람이 산자입니까? 지금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냐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자는 그게 아무람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는데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죽은 자와 산자는 뭐냐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예수를 안 믿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제 부친이 연로한 데 가서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놓고 나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지금 살아있어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예수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산자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걸 믿음으로 최험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거듭나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요? 산자라 갑니다 아메? 그러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리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없는 것을 이렇게 주운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자연을 주시고 복의 근원 덕에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신 그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켜서 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뭘 받아요? 첫째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다고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정말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부활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내가 부활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달려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뭘 제일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한 사람도 죽는다 가면 죽음 앞에는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딱 보고 나서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고 이런 거 와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예수님 전한 거예요 보금을 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죽은 자는 다시 산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환란 빗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자고 보금처럼 왜? 죽어도 다시 사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길어도 100년 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란이나 고난과 핍박이라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그럼 부활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죽은 걸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활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또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한다 안 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겠냐 그런 사람은요 부활을 안 믿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냐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든지 누리고 즐기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연연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의인의 부활 이런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런다 영광이 똑같지 않고 그 부활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각 사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진짜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딱 여러분 봐요 제가 말로 지금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삶을 봐봐 삶을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 머리로 믿는다고 했는데 삶을 보면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때 각 사람에게 부활했대 영광의 그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고 연료관을 받고 이런 걸 부활해가지고 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고 영혼, 구원한 일 이런 거 안 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주일날 낮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거야 첫째가 뭐였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난 진짜 주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못 간다 이 천국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뭐였는데 그 회계에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했잖아요 세 번째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천국 못 간다고요?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겠죠 그러면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누가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그런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지 멋대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입으로만 주여한 거야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상급 주시고 영광과 멸류관 주신 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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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 봉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나 인도 인질 안 하고 보금도 안 절하고 그러면서 땅에다만 막 싸나 땅에다만 계속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다? 미리 보낼 수는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아? 하늘에 쌓아놓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죠 그러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왜?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이 육신의 생명은 백년을 못 넘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받는 상극과 영광과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지어낸 얘기다 제자들이 잠잘 때 도둑질에 갔다 막 이런 별별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 부활이냐 부활이 또 안 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쭉 그들의 편지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우리 죽은 자들도 다시 다 부활하게 된다 쭉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 설명해 그리고 부활할 때 영광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한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러면서 형제들아 흔들지 말며 경고하며 너희들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할 줄 아노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메 부활 때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전하고 이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구원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받았죠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죽을 때 임종의 자리에서 막 복음전하고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 젊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다가 늙어가지고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일한 대로 행하시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일찍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했는데 하나님이랑 똑같다? 그러면 공의로운 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심판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로 보면 백보자 심판자나 흰보자 앞에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이렇게 가르는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내 이름이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지옥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또 어디에 가냐면 상급의 심판대 앞에 가요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봐도 예수의 피공로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구원 받은 다음에 멸류관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살아봐야 백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영원 구원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은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막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한라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있을 때 그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때 하나님께 주실 상극과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자 부활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가? 첫째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금방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이런 걸 해 이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부활 신앙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요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나의 삶 속에 자기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저러보세요 부활 신앙이란 첫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신 걸 믿는 거라겠죠 두 번째 또 뭐라고 해요 부활 신앙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장차 모든 사람 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될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 가정이 죽은 것 사업이 죽은 것처럼 내 육신이 병들어 죽은 것처럼 이래요 그러면 예수를 죽은 약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죽은 과정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죽은 사업이 살아나 병으로 죽어던 내 육신이 살아나요 이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 왜? 예수를 죽은 약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요 여기 보면 그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성령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러죠 에스겔에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뭐예요? 확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다 송장 뼉 따기가 여기저기 해골바가지 막 굴려다니 있잖아요 인자야 너희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자야 저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이 뼈들이 탁탁탁 붙어가지고 한동안 사람 형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힘줄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태어나라고 사방에서 생기 앞으로 와서 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생기라는 것이 여러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르하흐라기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더니 동서나북 사방에서 생기가 쭉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 죽은 것들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죽은 곳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역사가 오늘날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죽은 것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돼 이제는 틀렸어 당신은 병원에 가니까 당신 이제 죽어요 더 살지 못해 사형성군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의 영이 우리 안에 그 하면 그 영으로 말면 하나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도저히 이거는 죽었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의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자는 영의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니까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지금도 죽은 것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 그런데 믿는데 다 초자연적인 거 있죠 기적 이런 건 안 믿어 다 뭐 모세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건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러분 신학교 가면 교수들 가운데 박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홍해바다를 갈대숲이 있는 대로 어디가지고 얕은 대로 건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신학대학원에서 MD 과정이라 해가지고 목회자를 그런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와서 전도사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는데 그때 교회 와가지고 이번에 어떤 분당의 어떤 사람처럼 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것처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홍해가 진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숲이 얕은 대로 해가지고 건넜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저는 꿈의 교회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도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라 그렇게 배워도 절대 강단에 와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지 갈대숲이 있는 대로 건넜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이 굉장히 성경이 보수적이라 그랬다면 당장 쫓겨나 당장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안 믿는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걸 안 믿어 그런데 더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믿긴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잘못 믿었어요 사두개인들도 믿긴 믿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 믿음 이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요 다 이겨내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몇십 년이고 길어도 백년도 못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정말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별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래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 죽음도 두려워하잖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바로 어디예요? 낙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삶만 바르게 살면 중요해요 너무 막 죽는 거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조금 살아봤자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하는데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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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